오늘은 요청자료로 이명증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과부하로 인해 앞으로 약초 요청과 댓글은 화산이 채널에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증은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없는데도 머리나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현상을 이명 혹은 비울림이라고 하고 50세 이상 고령에서 납니다. 특히 60세에서 10명 중에 3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명은 청각이나 알코올, 고혈압 근육과 뼈, 심장 및 혈관계 등의 신체적 원인이 흔합니다. 아주 가끔 한쪽 귀에서 10에서 20초 정도 삐익하거나 버리윙인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의 약 75%가 경험하고 큰 문제는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짧은 이명이라도 거의 매일 주기적으로 자주 발생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병적인 이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이명증과 청력치료에 쓰이는 대표적인 한약재로는 골쇠보와 생지왕, 석창포 광나무, 대추 오미자, 구리떼 힌맨드라미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가지 약초와 더불어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뼈를 강하게 만들고 힘의 원천이 되는 골쇠보입니다. 골쇠보는 500미터 이상의 높은 산줄기의 바위층과 가파른 절벽지에서 찾을 수가 있고 습이 어느정도 있는 지형에서 서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취가 매우 어려워 아주 귀한 특급약초로 통하고 잎과 지렁이 같은 뿌리를 보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골쇠보는 임상시험에서 곰팡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귀에서 벌소리가 나는 이면과 감각이 둔해지는 마목에 대해서 치료와 예방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명치료에는 골쇠보이 피 시들어져 약성이 집결하는 겨울에 채취를 해서 덩굴손을 토치로 태운 다음 잔털이 남아있지 않게 모두 태워야 합니다. 잔털을 제거한 다음에는 깨끗이 씻은 후에 며칠 그늘에 말려서 하루 6에서 12g을 탕약과 약술 산재환약 형태로 먹으면 진정된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성질로 몸에 열이 있는 사람과 혈액 및 음기가 부족한 사람은 과다사용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몸에 빛이 되어주는 광나무입니다. 광나무는 앞전에 몇번 설명을 했기에 생략하고 법제 방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명에는 열매와 잎가지 등을 3-40g 정도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 잘게 썰어 솥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적당히 넣고 고약처럼 될 때까지 오랫동안 다립니다. 대략 24에서 28시간쯤 약한 불로 오래 다릴수록 좋고 숟가락으로 떠서 물엿처럼 길게 늘어지면 액기스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끗한 통에 넣어두고 하루 한 숟가락씩 더운 물에 풀어서 마시면 됩니다. 광나무 액기스는 소금 성분이 들어있어 장기간 보관해 두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광나무 액기스를 먹고 잘 낫지 않던 이명증과 간염, 의장병 어지럼증 요통 허약체질 등이 개선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민간요법에서 광나무 열매와 잔가지만을 오랫동안 푹 다려서 무려처럼 되게 하여 뜨거운 물에 불어 한 잔씩 수시로 마시기도 합니다. 광나무는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이 따를 수가 있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번째는 소나무의 솔꽃가루입니다. 먼저 소나무의 솔꽃가루를 제취해서 3호일 정도 건조를 시킵니다. 용량은 한 번에 12g씩 하루 3번 꿀을 한 스푼 넣고 물에 타서 2-3회씩 먹으면 됩니다. 솔꽃가루는 체질에 따라서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의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 특이 체질이신 분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번째는 파줄기와 흰 밑을 짧게 짓지어서 참기름에 1개월 동안 넣어둡니다. 그리고 맑은 기름을 걷어 한 번에 2-3방울씩 하루 1-2번 귀 안에 넣으면 됩니다. 끝으로 신선한 오이입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없게 한 다음에 짧게 짓지어 즙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2-3방울씩 하루 2번 귀구멍에 떨구어 넣으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명증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내일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